올해 삼성 SDS는 클라우드의 고성장과 물류 매출 정상화로 영업이익 성장률 반등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삼성 SDS 클라우드와 AI가 이끄는 실적 개선입니다. 삼성 SDS의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물류 마진도 개선된 덕분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60%대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등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대에 더해 관계사의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스웨즈 운하의 운영 중단으로 12월부터 선박 운임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물류 마진을 하락시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사로 운임 상승분을 전가하여 물류 매출과 이익에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관계사의 물동량은 확대되고 있어 올해 물류 매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삼성 SDS에 대해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22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